네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니 스미스 선생님과 함께 우리 시민권 신청에 대한 이야기, 시민권 신청 자격, 시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막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요즘에 감기도 감기고 저희 항상 얘기하지만 코로나 계속 있고 알러지도 있고 많이들 고생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힘드네요. 네 모두들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지니 스미스 선생님 프로필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니 스미스 전 경제인협회 회장 역임하셨고 각 단체 부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데이비 스미스 변호사 한국어 상담과 이민국 통역 30년, 미국 시민권 무료 강의 25년, 시민권 테스트 가이드 한글판 책 발간도 하셨고요. 지니 스미스 달라스 부동산 6년 이렇게 있으신데 오늘은 특별히 시민권 신청 자격 그리고 시민권 시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려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사는 한인으로서 가장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시민권 신청 자격 첫 번째 말씀드리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요.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때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신다든지 했을 때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거든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보통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거는 2년짜리를 받아요. 그러면 시민권자랑 결혼을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그게 조건부 영주권이군요. 네. 2년짜리 영주권인데요. 그런데 영주권 신청을 하고 만약에 인터뷰 날짜가 됐을 때 그게 결혼한 지가 2년이 넘었으면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10년짜리가 바로 나오죠. 아, 네. 그런데 내가 신청하고 영주권 인터뷰 갔을 때 2년이 안 된 경우, 결혼한 지가 2년이 안 된 경우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와요. 그렇군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2년 안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영주권은 취소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조건부 영주권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권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이런 조건부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3년. 이거는 이제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3년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이 하나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가족 초청이 있잖아요. 맞아요. 형제자매 초청이라든지. 투자이민도 있고. 네.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이렇게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이제 5년 후에. 5년 후에. 네.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사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그래서 딴 데서 이사 왔을 때는 뭐 1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아니고 3개월 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권자의 자녀가 18세 이하일 경우 부모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그 아이가 18살 이하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권증 없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시민권증을 신청을 해야 돼요. 아이 시민권증을. 그래서 시민권증을 신청을 하는데 대신 18살 이하 아이들은 시험을 보진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주는데 시민권 신청을 하고 가서 선서만 하고 그리고 시민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거주가 연속적으로 이제 1년인 경우 해외 나가서 재입국 허가서라는 게 있거든요. 1년 이상 나가 있으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영주권자가. 그런데 1년 이상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다음에 4년 하루가 지나야 4년 하루. 네.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나가 있는 분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법이 있어요? 어떤 1년 이상 나가는데 안 나간 것처럼 해주는 법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종교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내가 그런 일을 한다. 선교라든지.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가기 전에 신청하는 법안이 또 있어요. 아 그런 거네.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3년 동안 해외 가서 선교를 하고 온다. 그러면 그거는 안 나간 걸로 쳐주고. 그건 또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군요. 그냥 그거를 5년이나 3년 그 안에 기간을 쳐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1년 이상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에는 무조건 4년을 여기서 기다렸다가 4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갔다 오신 분. 예를 들면 7개월 갔다 왔어요. 한국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거주지가 자기가 7개월에서 1년 사이 한국은 갔다 왔지만 그래도 나의 거주지는 미국이었다라고 증명하는 공문서 같은 거를 내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 보고서라든지 유틸리티 비리라든지 진문서, 아파트 리즈 계약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돼요. 내 몸은 잠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사이에 해외에 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미국의 거주자다. 이런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으셨다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주의하여야 될 거는 형사권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중죄나 이런 가정폭력 이런 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죄라든지 우리가 펠론이라고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님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그 재판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무효가 됐으면 괜찮아요. 디스미스 됐다고 하죠. 그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신청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추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민권 신청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권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변호사님과 먼저 상의를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경범 같은 거는 또 괜찮아요. 경범 같은 건 괜찮은데 5년이 채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뭐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저희 이제 가장 뭐 어려워하는 부분도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시험. 네. 시민권이 시험. 시험이죠. 가장 떨리는 건데요. 네. 시민권 신청을 하면은 한 요새는 조금 빨라져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인터뷰라는 게 이제 시험이죠. 그렇죠. 구두시험. 네. 여러분 시민권은 이렇게 필기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쓰기 한 문장이 있긴 한데 인터뷰 시험은 일단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100문제 상식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역사, 정부 형태, 미국의 지도 이런 것들 100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정말 시험 보러 가면 컴퓨터에서 이제 10문제를 뽑아요. 아. 100문제 중에서 랜덤리 이렇게 10개를 뽑아요. 10분의 1의 확률이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어보죠. 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6개 이상을 구두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워싱턴 DC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를 이상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맞추면 6개 다 맞았잖아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 이상은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네. 그중에 하나가 틀렸다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물어보면 이제 7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개까지 해서 이제 틀리면. 네. 그래서 6개 이상을 맞추셔야만 합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100문제를 상식시험이라고 하고요. 네. 영어 시험은 N400이라고 해서 신청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 네. 한 20페이지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우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거기에 보면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형사권이라든지. 네. 추방을 당했다든지 디폴테이션. 뭐 이런 그 크리미널에 대한 그런 것들. 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다 영어로 듣고 영어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우. 좀 부담인데요. 그리고 또 까다로운 시험관들은 어떤 게 있냐면. 네. 약간 대답을 자신 없게 대답한다 그러면. 어.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어때야 되냐면. 그 답을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 뭐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렇게. 근데 이제 답을 예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신 없게 얘기하면. 어.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 설명을 해봐. 이게 무슨 문제가 무슨 뜻이었지.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쉬운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다 인정을 해주죠. 음. 긴장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충분히 설명하면 또 되죠.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 어. 드문 경우. 네. 그래서 그 시험 볼 때 그 태도는 아주 당당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당당하게 긴장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는 거에서 정말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한 1, 2학년 수준밖에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읽기 한 문장이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Can you read this? 하면서 이렇게 이거 읽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네. 어쩐 때는 세 단어가 나오고. 그거를 그냥 읽으면 돼요. 그거는 어렵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한 문장이거나 한 세 단어. 그래서 이제 종이를 주면서 써봐라. 그리고 이제 받아쓰기 하는 거죠. 아. 받아쓰기. 예를 들면 뭐 Can you write I live in Texas? 그러면 I live in Texas를 쓰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Can you 하니까 Can you까지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Can you는 할 수 있겠냐. Can you write 하면 쓸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 거부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 뭐 이런 정도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10문제에서 6문제 마치고 그 다음에 N400 20페이지. 이게 어려운데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읽기 쓰기 해서 이거까지 합격이 되면 이제 합격하는 겁니다. 오. 생각보다 많네요. 뭔가. 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신청 기간에 이름도 변경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이런 이민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고 또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젊은 분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비즈니스를 많이 또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 이름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발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숲 뭐 이런 발음하기가 석 이런 거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변경하는 기회예요. 돈을 안 드리고. 물론 시민권 수수료 725불을 내지만 이럴 때 이제 이름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름 변경하려면 법원에다가 이름 변경 신청을 해서 또 법원에 또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하여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권 신청할 때 이민국 수수료만 내면 내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영어 이름으로 젊으신 분들은 바꾸시는 것도 좋은 기회고. 그러네요. 그런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바꾸기에는 조금 복잡한 게 운전면허, 소셜 오피스에 가서 그 업데이트하고 이런 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미국 분들이랑 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젊은 분들은 좀 그럴 이익이 가는 거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복잡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인터뷰에서 통과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이민국 수수료를 725불을 내면 두 번까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떨어지면 뭐 1개월에서 3개월 후에 또 이제 인터뷰 통지서가 또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두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돈을 다시 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죠. 그 700, 725불. 725불. 다시 내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민국 수수료도 조만간 또 오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참 쉽지 않네요. 뭐 또 여러 가지 또 팁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 이민국에 가시면 저기 얼빙의 114 옆에 이제 이민국이 있는데요. 이민국에 가시면 이제 대기 기간이 또 있어요. 1층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윈도우에서 체크인을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데스크에다가 데스크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터뷰 통지서를 내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꽤 이네요. 네. 또 시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시험 문제집을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멀쩡히 계시는 것보다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다른 인종들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30년 동안 이제 이민국 다니면서 시험관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장을 입고 오면 자기를 시험관을 존중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시험 보러 오는 분한테 존중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가시는 거를 보내드립니다. 원래 미국에 법원에 갈 때는 정장을 다 입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막대화할 수가 없고 정중하게 또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정장 입고 간다라는 거. 그리고 준비 서류가 있다면요? 네. 준비 서류는 이제 인터뷰 통지서 꼭 가져가셔야 되죠. 그게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영주권 운전면허 아이디 그 다음에 여권은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필수적으로 인터뷰 통지서 영주권 운전면허 세 가지는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험 얘기 쭉 나와서 하는데 한국어로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다는 뜻은 통역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이민국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민국 시험관한테 통역을 불러달라 그러면 통역원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화로 해서 통역원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떠냐면 손님들은 이미 널비스가 돼 있죠. 시험 보러 가면. 그렇죠. 일단 그 안에 들어 막 발발 떠시는 분도 계시고 막 정신이 혼미하다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 시험관들은 다 나의 자식들 같은 분 뭐 그런 분들이 시험관이니까 떠실 거는 없지만 하여튼 그 통역원을 갖다가 이렇게 전화로 부르면 어떤 때는 막 이게 미 전국에서 아마 통역원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통역원도 제대로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화로 불러서 하면 좀 어떤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기 통역원을 데리고 가는 여기서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친족이나 이런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녀나 남편이나 이런 거는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역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는데 남이 가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자격이 어떤 분들이 이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되신 분 그다음에 5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받은 지 15년 되신 분들은 우리가 책에 나오는 100문제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그중에서 10문제가 나오고 6개 이상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다 통역원이 가서 다 통역을 해서 한국어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받으신 지 20년 되신 분 이런 분들은 그 100문제 중에서 이렇게 눈송이처럼 별표를 표시해 놓은 문제가 있어요. 한 20개에서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개만. 아 그런 것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 65세에서 20년 되신 분은 그 별표 있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읽기와 쓰기가 면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네. 굉장히 혜택이 좋은데요. 저희 지금 시민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책 보여주신 것도 저희가 이번 자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니 스미스 선생님과 함께 시민권 신청에 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민권 신청 얘기 쭉 하고 있는데요. 신청 서류 리스트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네. 시민권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다 모아서 이거를 이제 이민국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N400 신청서. 말씀하신 10페이지 짜리. 그걸 다 작성을 해야 되죠. 거기에 이제 개인 신상 질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권 앞뒤 사본 그다음에 운전면허 앞뒤. 앞뒤 운전면허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 네. 아주 필수적인 거는 N400이랑 영주권 앞뒤. 그다음에 형사권이 있는 분들은 판결문. 그래서 여기 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이라는 거를 법원에서 띄셔야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권이 있으신 분은 변호사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사진은 안 보내셔도 되고요. 네. 네. 이민국의 725불에서 이민국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앞으로 725불. 그다음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혼하신 분이 신청할 경우는 이혼장. 이혼장. 이렇게 해서 이민국이 USCIS PO 박스가 660060 달러스 텍사스 75266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725불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개인수표나 머니오더. 네. 상관없죠. 상관없고. 네. 현금만 아니면 되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서류를 지금 서류가 거의 한 6,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다 이제 작성을 하셔서. 사인하시고. 사인을 하셔서 이 말씀하신 USCIS PO 박스 660060 달러스 텍사스 75266. 여기로 이제 보내시면 된다. 네. 이 신청 서류를 이렇게 보내면은 뭐 또 얼마 뒤에나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서류를 다 보내면 보통 한 1개월 정도 후에 접수 중에 옵니다. 음. 접수가 됐다. 네. 그리고 또 1, 2개월 후에 이제 지문 찍으라고 오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전에 지문 찍은 걸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팬데믹이라. 네. 그래서 지문 찍으러 오라고 하면 하고 귀하는 지문을 찍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안 찍어도 돼요. 아. 그럼 안 찍어도 된다라는 것도 어쨌든 통지가 오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통지가 조금 인터뷰가 빨라져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거는. 네. 조금 빨라졌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선서. 선서를 해야 시민권증을 주거든요. 네. 조금 반납하고 시민권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총 6개월에서 1년. 오. 6개월에서 1년. 아. 참. 긴 기간 짧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또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 기간일 수도. 네. 한때는 3년까지도 갔었어요. 아. 그래요? 팬데믹 기간에는 또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길어졌지만 요즘에 와서 조금 스피드업하는 것 같아요. 오.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쌓여있던 게 많아서 그런가요? 너무 밀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해소를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 만약에 인터뷰를 이제 갈 때 그러면은 뭐를 지참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를 갈 때는. 인터뷰 갈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인터뷰 통지서. 네. 그다음에 영주권. 네. 그다음에 운전면허나 아이디. 아. 네. 이 세 가지는 이제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죠. 어떤 때는 이제 여권이 있느냐 소셜카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그 두 가지는 안 가져왔다고 얘기하면 되지만. 네. 인터뷰 통지서 운전면허 영주권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선서를 인터뷰 후에 한 한 달 정도 후에 선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갖고 있던 영주권은 이제 반납을 하고. 주고 시민권증으로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민권증을 받으면 그 시민권증에 사인을 하고 미국 여권을 신청하죠. 아. 그렇게 또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는군요. 네. 유체국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세금 내는 곳에 가셔서 이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시민권 원본을 가져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원본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뭐 카피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가 있긴 한데. 네. 꼭 카피를 앞뒤를 해놓으셔서 집에 보관하시고. 네. 왜냐하면 중간에 우편이 또 분실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민권은 이제 앞뒤 카피해서 집에 놓고 여권을 신청을 하죠. 네.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패스폴 신청을 할 때 시민권 카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영주권 카드처럼. 네. 그래서 신청서 첫 번째 질문에 패스폴 북 온리, 카드 온리, 보트, B-O-T-H 그 칸이 있어요. 그래서 B-O-T-H에 다 체크하면 카드까지 아마 25불, 30불 더 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도 그게 훨씬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개 다 신청을 해서 하면은 두 개가 다 와요. 네. 그럼 이제 시민권 카드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도 되고. 그렇죠. 네. 시민권은 이제 큰 거니까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집에 놓고 다니시고 해서 두 개 다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꿀팁이네요. 그러면 이 시민권 취득 후에 이제 뭐 여권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받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혜택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시민권을 받으면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제 투표할 수 있잖아요. 네. 모든 그 투표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든지 각종 혜택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또 이중국적 65세 이상은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영주권 신청,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초청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이번에는 한국도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면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도 좀 수월한 게 있죠. 아무래도 수월한 경우가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특히 유럽에 가면 그래요. 아 그래요. 유럽 길이 되게 쓰는 데가 다르니까. 아 그렇군요. 그 좀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그렇죠. 그렇지 말하자면 굉장히 그 파워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혜택들을 이제 다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아 참 복잡한 절차도 조금 있고 기간도 걸리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권을 꼭 신청을 해서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오래 사실 거면 미국에서 오래 사실 거면 시민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65세 이상은 지금 뭐 50 몇 세로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연세가 되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 가지 다 누리는 게 좋겠죠. 오 그렇군요. 한국에서 좀 이중국적 나이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게요. 지금 현재가 그러면 65세인 거죠. 그렇죠. 65세 이상은 이제 이중국적이 된다. 그렇군요. 아니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에 영주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잖아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영주권이 해결되고 나면 시민권은 그 이후에 나중에 생각해. 네. 이렇게 얘기를 보통을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곳에서 살 거다라고 계획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권 신청이 조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미국인만이 또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연방정부의 직업을 직장을 갖고 싶다라든지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네. 연방공무원을 내가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권을 받아야 되죠. 네. 어떻게 요즘에는 좀 시민권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팬데믹 이후에? 항상 많죠. 항상. 항상. 네. 항상 많죠. 요즘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는 그러면 아까 지금 6개월에서 1년 얘기를 하셨는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 그 절차 기간이 시간이 많이 줄은 건가요? 그게? 아니면은? 네. 조금 더 짧아졌죠.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패스하는 절차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아까 뭐 지문은 안 찍을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메이저한 절차를. 똑같죠. 그런 거는 똑같고. 네. 뭐 스킵하는 거는 없죠. 똑같죠. 단지 이제 프로세싱 기간이 짧아진 거지 그 절차 스텝을 갖다가 스킵하거나 이러진 않죠. 아 그렇군요. 아까 보여주시려던 책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이민국 문제집. 네. 그 다음에 N400. 네. 그 다음에 쓰기 읽기. 네.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다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 한글 소리나는 대로 번역뿐.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발간한 지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책을 보시면 이거 한 것만 공부하시면 합격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한 그 복잡하다는 N400부터. 네. 한글과 영어로. 네. 한글 영어로 이제 읽기 쓰기 그 다음에 그 100문제 인터뷰 질문 이런 것까지 또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아유.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잠깐 제가 아까 중간에 노래 나갈 때 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제가 잠깐 여쭤봤었어요. 어때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이 아무래도 작년보다 조금 경기가 조금 내려간 거는 맞는데요. 네. 요새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 좀 투자 같은 경우 아니면은 또 융자 하기가 어려워서 이자가 높으니까 융자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다가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달에 한 4개 정도 했어요. 네. 4고 8고. 네. 그래서 이런 불경기에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걔도 많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요즘 뭐 여기 캐롤탕 지역에도 좀 매물들이 있나요? 오. 그럼요. 네. 있기는 있죠. 네.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되면은 굉장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집값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내리긴 내렸어요. 네. 근데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한국은 막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불 이하짜리는 한 1, 2만 불. 네. 근데 100만 불 그 정도 선에서는 50만 불, 10만 불도 떨어진 경우가 있지만 네. 뭐 한 60만 불 이하 정도에서는 한 1, 2만 불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은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상가 비즈니스 차리러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집 보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현금으로 좀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그 예치마트 맞은편에 더 뷰라는 콘도 있죠. 네. 막 짓고 있는 거. 맞아요. 거기에 작년에 지금 전부 솔더아웃이 됐었는데 분양이 끝났는데 현재 방 하나짜리 24만 불, 또 두 개짜리 36만 불, 세 개짜리 47만 불짜리 딱 세 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혹시 이제 내가 뭐 융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금으로 사신다든지 내가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은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데서 걸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곳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구매해 놓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